저희 핸드폰, 지금 오마이걸이 핸드폰 받기만을 오메일부만 기다리는 걸그룹이 있어요. 누구죠? 누군지 아세요? 아! 나 모르겠어요. 아! 스테클롤아! 아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 네! 아니 제가 그 어제 트와이스 분들 그 브라이브 영상을 봤는데 이거 자꾸 제가 뭐 너무 덧쿠션을 다 찾아보는 건 아니고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걸 관련된 걸 찾다 보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지효양이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연락을 못 한다고 친구가 누구예요? 저! 아 지효양! 지효가 친구예요? 아 자꾸 제 이름 말하는 거 같아요. 제발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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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은 영상 준비했으니까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신을 못 잡죠? 아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영상이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실제로 오마이걸 일이 두 번이나 했어요. 아이고 진짜? 지금 오마이걸 일이 두 번 했다고 고마워. 고마워. 축하해서 나 축하해주고 싶은데 친구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그게 뭐지? 처음 해리에 한 거 보고 나를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울었대요. 어떡해. 너무 축하해요. 아이고 오마이걸 멤버들이 핸드폰이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귀여워. 뭔가 이렇게 1위도 연락해서 축하를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저희가 빨리 핸드폰을 진짜 마음 아파. 마음이 너무 나아. 너무 신기하다. 약간 숭이 형이 약간 웃고 간 거 같은데? 아 진짜 너무 마음 아파요. 우와! 살짝 상담한 거 같고 살짝 상담한 거 같고 살짝 상담한 거 같고 빨리 빨리 저희가 핸드폰을 언니는 답장 보내줘요. 답장 보내줘요. 나도 보내고 싶어요. 영상편지 영상편지 진짜 우리도 영상편지 너무 고마워. 빨리 제가 핸드폰을 빨리 이렇게 사가지고 사가지고? 빨리 이렇게 연락하고 싶고 축하할 거 있으면 저도 빨리 축하해주고 싶고 영상통화도 하고 싶고 ட지 빨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연락하고 싶어요. 아 ф